안녕하세요 스위스오입니다. 오늘 저는 RC공부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 LC공부법에서 제가 LC의 핵심을 멘탈관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RC의 핵심을 저는 시간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75분 동안 100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순서도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순서로 문제를 푸는지 그리고 공부법은 어떤지 등등을 이번 영상에서 다룰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RC는 정말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최대한 파트5는 LC 시간에 풀으셔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디렉션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 틈이 있을 때마다 푸는데 근데 이 방법은 좀 위험하긴 해요. 제가 답을 몇 번 밀려 쓴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고수하는 이유는 안 밀린 적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최대한 RC 그 중에서도 파트7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LC 방송이 끝나면 저는 다중지문이 시작되는 176번으로 가서 RC를 풀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조금이라도 멀쩡할 때 집중을 해서 풀기 위해서인데요. 점수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은 순차적으로 푸는 게 좋다고는 해요. 토익이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에 다중 지문보다는 단일 지문에 사람들이 많이 맞으니까 그걸 틀렸을 때 타격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200번까지 풀고 단일 지문의 시작인 147번으로 와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 풀면 파트6, 파트5를 혹시 다 안 풀었다면 파트5를 제일 마지막에 이런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지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푸느냐,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느냐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으면 좀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측정해 봤는데 지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푸는 게 더 저한테 맞았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이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직접 남들이 한다고 나도 똑같이 해야지 하지 마시고 한번 본인이 방법을 실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문을 읽기 전에 어떤 유형의 글인지 확인을 하고요. 첫 번째 지문을 읽고 나서 첫 번째 문제는 풀고 두 번째, 세 번째 지문으로 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 지문은 첫 번째 문제에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부터는 연계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풀면 조금 더 기억력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돼요. 정신없이 막 답을 표기하다 보면 몇 번을 못 풀었는지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제 번호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놔요. 그러면 몇 번을 못 풀었는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번호로 가서 문제를 풀고 나중에 답을 표기한 후에 그 문제 동그라미를 지우개로 지웁니다. 되게 좋은 방법이죠. 양치기는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에게는 그래도 맞는 방법이었어요. 토익 시험지도 그렇고 집에서 이렇게 풀 때도 그렇고 키워드 정도는 표시를 하고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풀었던 거를 다시 풀기가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이제 주부이다 보니까 일상에서 성취감을 느낄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집을 한 권 두 권 풀어갈 때마다 이게 뭐라고 좀 소소하게나마 성취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부 방법이 맞는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단어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지문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라면 단어장 암기법이 아닌 형광펜 암기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낯선 단어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은 다음에 반복해서 보는 거죠. 저도 단어장으로 외우는 것은 저한테 안 맞아서 이 방법을 택했고 특히나 양치기를 했기 때문에 단어를 막 열심히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절로 알게 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오답 노트를 정리해가며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게 안 맞는 공부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쁜 노트 정리가 이제 목적인 사람이라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노트 정리 대신에 이렇게 읽어보는 거였어요. 문장을 여러 번. 그러다 보면 문장이 익숙해지기도 하고 실제로 학자들이 손으로 쓰는 것보다 입으로 읽는 게 더 공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저는 알씨 같은 경우는 사실 입으로 읽지까지는 않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입으로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만점이 목표인 분들은 아무래도 고난이도 문제집을 풀어보시는 게 좋은데 ETS에서는 출제 기간이니까 토익 수준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집은 없고 그래서 저는 YBM을 택해서 풀었습니다. 해커스 3를 푸는 분들도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해커스 문제집의 그 구성을 안 좋아해요. 너무 빽빽한 느낌이어서. YBM 같은 경우는 책이 그래도 깔끔하게 잘 나왔고 어나더 레벨이에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괴감을 주긴 하지만 그래도 토익이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는 장점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에선가 누구에게나 하루에 5분의 시간은 주어진다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5분이면 알씨 5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고 어떤 날은 그게 10분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날은 1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빠른 점수 향상을 위해서는 학원, 인간, 과외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도 그런 것들이 저절로 점수를 주진 않고요. 결국은 노력을 해야 점수를 이루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런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시고 소신껏 공부하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어쩌다 보니 교훈적인 내용으로 마무리하게 됐네요. 제 유튜브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혹시 안 되셨더라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